반갑습니다. 오늘은 성적표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거 같아요. 기본적인 트랜스크립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뭐 본인들 아시겠지만 설명을 하고 이게 대학을 갈 때 어떤 요소까지 어디까지 설명이 되고 어디까지 표현이 되는지도 간단한 이런 기본들은 종종 터치를 해주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집에서나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도 부모님들도 아이들 학생들도 보시잖아요. 그것도 트랜스크립트가 맞지. 그런데 대학교에 오피셔리 이제 일렉트라닉 트랜스크립트가 가는 상태는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를 대학교 직전까지 못보시는 분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오늘은 간단하게 터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시작합니다. 인트로! 성적표에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들이 들어가지. 무슨 과목을 듣는지 언제 들었는지 또 점수는 거기서 어떻게 받았는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만 아마도 핸드폰이나 집에서 인터넷으로 보실 때는 이 정도만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피셔리 나가는 진짜로 대학교에 이렇게 일렉트라닉 트랜퍼가 돼서 나갈 때의 성적표는 약간 다른 경우도 있어요. 이건 고등학교마다 어떤 요소를 포함을 하는 학교도 있고 그냥 정말로 그 심플하게 기본만 딱 표현을 하는 학교도 있고 스탠드다시 테스트 스코어를 트랜스크립트에 넣는 학교도 있고 안 넣는 학교도 있고 텐덴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라 그러지 학교 벌칙이 아니라 디스플리네리 액션 같은 것도 표현을 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아까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지? 들어가는 것들은 무슨 방법을 들었고 언제 들었고 몇 학년 때 몇 학기에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성적을 받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이다. 거기에 이제 GPA가 몇이냐 이 정도가 기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디스플리네리 액션 잘못한 어떤 뭐 처벌 받은 행동들이 있느냐 그 다음에는 수상 경영, 월드 받은 것들이 있느냐 그 다음에는 스탠드다시 테스트 이렇게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제가 알 수는 없잖아. 본인의 학교에 어피스에 가서 프린트아웃을 한번 해달라 하든지 아니면 칼리지 가이덴스 선생님한테 가서 오피션 한 출연스크립트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프린트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어떤 고등학교는 그 자리에서 그냥 해줘. 아니면 어떤 학교는 이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뭐 서명 받고 올라가고 승인 나고 하면 이제 뽑아주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 어떤 학교는 돈도 내라 그래. 그런 오피셜 한 트랜스크립트를 받는 데에 대한 프린트아웃 피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한 번씩은 체크해보는 게 우리 학교의 예를 말하자면 디자인 오피셜 트랜스크립트의 디자인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참고하고 넘어갈 필요성은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는 지금 여러 군데 쓸 때 썸머 이게 어떤 빡센 썸머 캠프를 지원할 때도 달라는 학교도 있고 뭐 어디 인턴십 같은 걸 구할 때도 달라는 오피셜 한 트랜스크립트를 내라는 회사들도 있고 리서치 센터들도 있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대학을 갈 때 쓰는 거 아니여. 대학을 갈 때 쓰는데 어느 부분까지 어드미션들이 이거를 들여다보냐 해석을 하냐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봅시다. 자 어드미션들은 이 성적표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냐면 첫째 얼마나 강도 있게 수업들을 소화를 했느냐를 찾을 것 같아. 성적표 보면 그게 쭉 나오니까 당연히. 자 둘째 그 과목들을 얼마나 이 후보자가 잘 이해를 하고 소화를 했느냐를 어느 흔적을 찾으려고 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우리 대학교에서 후보자가 이제 신청을 한 전공이 있을 거 아니여. 그 전공이 요구하는 프리렉그젯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필수 요구항이라 그러거나 필수 항목들. 예를 들어 무슨 메커니컬 엔지니어링을 전공하겠다 하면 피직스가 필수일 거고. 뭐 더 바보같이 설명을까. 더 아비에스한 거는 수학과를 전공하겠다면 수학을 열라 들었어야 될 것 같고. 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 차이니즈 라이브젯을 전공하라고 하면 차이니즈로 좀 들었어야지. 이런 식으로 그 전공의 비디오에서 우리 어드미션들이 요구하는 프리렉그젯은 다 세리스파이 했냐. 이런 것도 볼 것 같고. 또 하나 마지막 거 보면은 이게 제일 예민한 건데 디스플리네리 액션이 있냐 없냐. 자 디스플리네리 액션은 뭐 정학을 받았냐. 뭐 아니면 퇴악 기록이 있냐. 이런 거는 너무 많이 간 거야. 그런 게 아니더라도 짜잔한 것들을 보면 뭐가 있었냐. 어텐덴스. 자 어텐덴스가 찍히는 학교들이 있단 말이야 성적표에요. 그러면 우리 이 성적표도 여러분들 봐서요. 뭐 위에 무슨 액센시가 찍히는데 액센시가 익스큐즈드 된 게 있고 억익스큐즈드의 액센시가 있고 그 다음에 터리네스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허가를 받고 결석을 한 거는 몇 번. 허가 안 받고 무당결석 몇 번. 그 다음에 지각 몇 번. 근데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너무나 아비에스하지. 이게 무당결석이 찍힌 것은 학교가 무슨 스포츠 이벤트가 있어. 그래서 뭐 마지막 피리에들과 수업을 안 하고 다 팀이 다 떠나야 돼. 버스를 타고. 그런 거는 익스큐즈드가 된 액센시로 찍히겠지. 그래서 몇 회 이렇게 되지만 언익스큐즈드 액센시는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 그냥 아침에 늦잠을 자서 안 간 거든지. 아니면 그냥 미쳐맞고 수업을 땡땡이 챙겨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게 1순위란 말이지. 그게 아니면 어떻게 오다 해명을 해. 근데 그게 성적표에 찍히는 고등학교가 있으면 You have to watch after that. Because there is no way they are going to be able to make it look better. 이게 성적표에 딱 찍히면 그걸 어떻게 해명할 바도 없고 해명을 해도 주저리 주저리 덕지덕지 괜히 없어 보이고 막 이런 면이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할 때 지각을 하던 결석을 하던 에라이 모르겠다 내가 시험만 다 맞거나 숙제 잘해가지고 뭐 A 받으면 되지 라는데 Yes and no. 약간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각이라든지 결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하게 바른 생활을 할 필요성은 있다. 왜냐면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If you're all A plus student then probably say 오케이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이러고 넘어갈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B레벨이야 약간 C가 있어 이런 상태까지 가면 갑자기 그 결석을 가지고서 나한테 다 딴지를 걸 수가 있다니까 야 요 놈 요고 요렇게 행동을 하니까 점수도 저렇지 라고 이제 막 더 갖다 붙이는 거야 사실은 그것도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닌데 더 억울하게 해석을 당할 수 있으니 마이너스가 더 큰 마이너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성적표에 찍히는 학교들이 한 절반이 있어요. 텐덴스가. 그리고 디스플레이네 액션은 성적표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학교에다가 확인도 하시고 학교에다가 확인한 것 자식도 할 게 없어. 여러분들이 아무런 마이너스들 빨간 줄 갈 게 없으면 여러분들 오늘도 바른 생활하시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놀고 선생님들과 특히 사이좋게 놀고 과제물들 미루지 말고 결석하지 말고 무당결석하지 말자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아요 누르는 거 깜지 말고 화이팅! 빠이 빠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